드시지 않을까요? 아, 예. 그래도 되면 그럼. 아, 저 밥만 먹을게요. 둘이 얘기해요, 어? 아, 나 잠깐만. 화장실 좀 갔다가, 응? 네, 잠깐만. 야, 잘 됐다, 야. 혼자 드시는 거 신경 쓰여 있는데. 네. 저만 빼놓는 거 배 아파서 오긴 하는데 뭐 아버지하고 긴이 할 얘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 상관없어요, 같이 먹는 거. 그래. 야, 고마워. 응? 야, 너도 다시 좀 치워? 응. 네. 진짜 아직도 그렇게 좋으세요? 매일 보시는데 삼시세끼를 같이 드시고 싶으세요? 그런데 그럼. 종일 봐도 또 보고 싶어야지. 아버지가 그런 소리도 할 줄 아시네요. 인생 귀한 줄 알아야지, 응? 너도 둘째 많이 많이 보면서 살아라. 잘하지? 아, 예. 뭐 아주 기고만장해요. 지 좋다고 하니까 살판 나가지고. 잘해라. 네가 잘하는 게 아내를 행복하게 해 주는 거라면 잘해야지. 잘해야지. 서로 행복하려고 사는 건데. 어, 예. 네. 네.